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갑진연에 12개 띠 중에서 다음과 같은 띠는 좀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띠가 있습니다. 자축, 임묘, 진사, 고미, 시뮤스대. 여기에서 2024년도 갑진연에 12개 띠 중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띠는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호랑이띠하고, 호랑이띠하고, 뱀띠하고, 개띠하고, 돼지띠. 이 4개 띠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보자. 어떤 부분이냐? 창업의 관계인 부분. 창업은 이것은 시작을 이야기하겠죠. 시작. 4주에서 시작. 뭔가 새로운 것을 심는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심는다. 뭔가 심는다. 뭔가 시도한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시도.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도를 한다. 이걸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 문석 부동산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에 관계된 부분, 매임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 띠에 관계된 분들이 갑진연에 한번 이런 부분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띠들은 어떻냐? 나머지 띠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 많이 얽히고 설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머지 띠에도 관여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내게띠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개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내게띠를 제가 잡아본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은 혹시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은 개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띠들, 1946년생, 1958년생, 1970년생, 1982년, 94년생 개띠들. 어떤 부분에서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은 혹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 매도 부분이 조금 매입보다는 위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매입은 저는 찬성, 매도는 찬성을 할 것이고 매입문제는 잠깐 좀 보류를 하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간에서, 일간에서, 술을 띠, 개띠는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수,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개수에 관계된 부분은 혹시 이 개수에 관계된 부분은 조금은 소감을 하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와 같은 개수, 수의 기운인데도 임수가 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호랑이띠, 뱀띠, 돼지띠, 이 세 개띠, 인신사회 중에서 인신사회에서 신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신만, 사생지, 생기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항상 시작, 봄의 시작, 여름의 시작, 가을 시작, 겨울의 시작, 시작이죠. 시작, 시작.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시작이니까, 내 사조에 이것이 있다면, 값진전이 들어오면 값진전이 들어오면 값진전이 들어오면 침 자체에서 얘들이 자기들끼리 융화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왔다. 어서 와라. 이렇게 하고 예로, 임, 사, 회에서는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근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여기는 조금은 예 가운데 조금 이 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도를 하겠죠. 시작을 하겠죠. 인, 사, 회. 저는 이렇게 이 띠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12개 띠 중에서 그래도 우선골으로 주니까 12개 띠 중에서 우선골으로 주니까 헤딩을 하자 이걸 이야기하죠. 헤딩이 어떤 부분에 때로는 뭐냐 맨땅에 헤딩도 하자 이걸 얘기해. 맨땅에 헤딩도 하자 한번 부딪혀 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띠에 비해서 이 띠들은 갑진의 진을 반기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다른 띠보다 우여곡절과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조금은 다른 띠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띌 필요가 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뛰어보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주에서 사주 구성에서 연지 하나만 가지고 연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진과 연지에서 이 띠들은 진을 만나게 됐을 때 그래도 서로가 융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어느 때 다른 띠보다 올 한해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띠, 뱀띠, 돼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누군가가 좀 반박을 하겠죠. 여기가 돼지띠인데 돼지띠는 사주에서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가을, 겨울에 신, 유술 혜자축으로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그렇다면 이 사람도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돼지띠인데 46년생 59년생 49년생 아니 47년생 59년생 71년생 83년생 93년생 이게 돼지띠인데 돼지띠가 돼지띠가 여기는 지금 사주사고 이 애들은 인과 사속에는 그래도 화기가 병화가 있는데 병화 화기가 있는데 얘는 화기도 없고 얘도 습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화기를 필요하고 얘도 화를 필요한데 만약에 가을생 신, 유술 혜자축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가을에 태어난 돼지띠 겨울에 태어난 돼지띠 과연 이 사람들에게도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 반박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 그러나 돼지띠에 관계된 무슨 야구 결합을 시켜놓으면 해속에 있는 단목이 절대 죽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고 얘가 기본적으로 성장하다가 내년 을사년에는 병원에는 꽃을 피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뱀띠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뱀띠는 얘를 진을 만나게 된다면 진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도 양력 4월 20일에서 5월 30일 사이 8월 25일에서 9월 30일 사이 한번 뭔가 탈자리 휘둘러 필요가 있고 자선책으로 시들월달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양력 탈입니다. 양력으로 쉽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달에는 1년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외국 바이오들 만나거나 모든 중요한 것을 한다면 그 달에 집중적으로 집어넣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꼬인 사람들은 그 달에 치고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무 달에 해당하지 말고 그런 달에 치고받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주명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더라. 주식 타이밍이잖아요. 차가워 왔다 순간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앉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4주명기에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가을 순환이 되고 오히려 또 반대로 봄인데 겨울로 들어가고 겨울인데 또 가을로 가고 거꾸로 가는 기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운의 기운 자체가 순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 역행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역행으로 이루어질 때 역행으로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사주에서는 똑같은 사주 팔자를 상담하는데도 다릅니다. 똑같은 멘트를 짓는데도 그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역행하면서 들어오는 대원과 순행에서 들어오는 대원은 엄청나게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이 명리에서는 알고 나면 굉장히 참 아 이치라는 것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참 대단하고 오미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라기띠 뱀띠 개띠 그 다음에 돼지띠 이 띠들 올해 한번 선방할 수 있다면 그래도 맨땅에 한번 헤딩 해보자 개띠 창업 시장 여기는 결과를 가지고 뭔가 정리하는 시기고 매도를 하든지 매입한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이고 나머지 띠들은 창업과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서 활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호라기띠들 뱀띠들 이어 그냥 치고 가자 헤딩 하자 어디 맨땅에 헤딩 하자 그래도 결국 뭐냐 머리가 빠개진 것이 아니라 땅이 쪼개질 수가 있다 쪼개 버리자 맨땅에 헤딩 해서 땅을 쪼개 버리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가자 두려워 하지 말자 이런 갑진영 마저 두려워 하면 어느 때 내 밥을 찾아 먹고 어느 시기에 내가 과연 용을 쏘고 나가 겠냐 이런 시기에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는 이 띠에 관계된 사람들 한번 참고 해보시라고 힘을 주게 해서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올리기 전에 하나하나를 다 여러 부분에서 체크한 상태에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이 소홀함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한다면서 내뱉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